마침 잘하다 장비야 너도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봐라 뭔데요 형님? 이거 어떠냐? 중고 매물이긴 한데 정롬하면 완전 네임드명맞아 이게 이 정도 가격에 나온 거면 나름 괜찮은 거 같은데… 뭐? 나쁘지 않은데요? 근데 어차피 이거 못 사시잖아요? 왜 못 사 임마! 이 정도 돈은 있어!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형수님한테 허락 받으셔야죠! 뭐, 뭔 소리야? 뭐 이런 걸 옆에 내 허락 받고 사! 그냥 사면 되지! 여보! 분리수거 했어? 뭐? 아직 안 했어? 아니, 아, 어… 에, 해야지… 금방 하려고 했는데… 지금 해! 오케이… 버리고 왔어… 여보, 그 있잖아 내가 요즘 다는 말이… 당신 오줌 또 서서 쐈어? 어? 어, 왜? 변기 커버에 오줌 튀어 있던데? 으, 그래? 나, 난 아닌데… 유선이가 그랬나? 내가 분명히 말했지! 앉아서 싸라고! 아니, 그래도 그… 남자가 돼가지고… 빨리 가서 닦아! 오케이… 닦고 왔어… 여보! 나 그, 저, 말 좀 대로… 아, 당신 음식물 쓰레기도 안 버렸던데 음수도 좀… 아, 갑자기… 뭐야, 왜? 나, 나 할 말 있으니까 말 끊지 말고 좀 들어와! 뭔데? 나 있잖아, 그… 안돼 오케이…